한국 공군 메스 북한 공군 두 편. 미그 마이너스 19를 아직도 현역으로? 북한 공군은 21세기 카미카제.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34위 36위로 하라.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다.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위. 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왔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 평가지수 0.5313으로 떨어졌다. 북한은 2019년 18위였으나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 중이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국가별 국방 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58위였다. 군사력 1위 국가는 미국 0.0699, 이역구 러시아 0.0702, 중국 0.0706, 인도 0.1023, 가 뒤를 이었다. 6위는 영국 0.1443, 일본 0.2601, 이다. 북한에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쓰지 않는 전투기가 있다. 바로 미그 마이너스 17, 미그 마이너스 19다. 1950년대의 생산의 지금은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이 전투기들을 아직 운용하는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북한 공군의 낙후함을 이야기한다. 북한이 왜 이런 구형 전투기를 운용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 두 전투기에 관해 알아보자.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미그 마이너스 17은 음속에 도달한 최초의 전투기로 1952년 실전 배치되어 무려 8045대나 생산, 면허 생산 포함, 핵고 40개국 이상에서 사용하였다. 최대 허용 속도는 마하 1.15이지만 실제 비행에서 최대 속도는 이보다 느려 천음속 전투기로 분류한다. 중국이 J-5, 수출명 F-5란 이름으로 면허 생산을 하였으며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도 면허 생산을 하였다. 미그 마이너스 17은 베트남 전쟁에서 맹활약했으며 러시아, 중국 등의 연공을 침범한 미국 정찰기와 전투기들을 여러 차례 격추하였다. 미그 마이너스 17의 재원은 아래에서 미그 마이너스 19와 함께 소개한다. 1961년 4월 20일 미 군사고문 델린 앤더슨, 중령이 조종하는 F-86 세이버 전투기가 북한 연공을 침범했다. 북한은 즉각 미그 마이너스 19편대를 보내 공격했다. 공격을 받고 퇴각한 F-86은 군산 공군기지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하였고, 미군 조종사는 사망했다. 1965년 4월 28일 미 공군 정찰기 RB-47의 스트라토제트 정찰기가 북한 연공을 침범하자 미그 마이너스 17 이대가 요격했다. 23mm 아날 마이너스 23 기관총을 맞은 RB-47의 진은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했으며,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고 폐기되었다. 1973년 10월 6일 4차, 중동전쟁인 용키프르 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북한은 이집트를 돕기 위해 30명의 군사고문단, 50명의 전투기 조종사 및 정비사를 파견하였다. 이집트 지상군은 스웨즈 운하를 넘어 시나이 반도로 진격하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 지상군을 지원할 방법은 공중지원밖에 없었는데, 당시 이집트에는 지상공격이 가능한 공격기가 없었다. 북한 군사고문단은 이집트군이 낡아서 쓰지 않는 미그 마이너스 17을 근접지원기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미그 마이너스 17은 적폭격기 요격을 전문으로 하는 요격기였는데, 아마도 북한 정비사들이 이를 공격기로 개조했던 듯하다. 이집트군이 주저하자 북한 조종사가 직접 미그 마이너스 17을 몰고 나가 이스라엘군을 초저공 비행으로 공격해 물리쳤다고 한다. 소련은 미그 마이너스 17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계량작업에 들어가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인 미그 마이너스 19를 개발하였다. 1955년 실전 배치를 시작했으며, 면허 생산을 포함해 6,500대를 생산했고, 중국에서는 제2-6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010년까지도 운용하였다. 지금은 북한만 운용하고 있다. 미그 마이너스 17과 19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예상되는 북한의 구형 전투기 활용법,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모두 퇴역한 전투기를 계속 운용하는 것을 보면, 자체 부품 생산과 수리가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도 최고급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구입하려고 하겠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의 고사양 전투기에 맞서, 기존의 구형 전투기를 활용할 방도를 찾아야 했을 것이다. 2023년 9월 6일 북한의 신형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호 경웅호, 진수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존 잠수함을 개조해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공격 잠수함으로 만드는 것을 저비용 첨단화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를 전투기 분야에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에 이미 미그-17을 공격기로 개조한 것을 보면, 아마도 북한은 자체 기술로 미그-17, 19의 성능을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글에서도 소개했지만, 수십 년 묵은 구형 전투기도 쓸모가 있으며, 고사양 전투기에 비해 장점도 있다. 북한은 한반도라는 좁은 전구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는, 구형 전투기로도 충분히 고사양 전투기에 맞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성능 레이더로 가시거리 밖에서 적기를 포착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방식의 미국식 공중전전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북한 전투기가 들키지 않고 미국 전투기에 근접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과거 북한이 공개한 기록 영상을 보면, 1994년 4월 25일 김일성 주석이 북한 공군 부대 현지 지도를 하면서, 비행사에게 해상 비행은 해보았는가? 초저공 비행은 몇 미터까지 해보았는가? 물어보았다고 한다. 해상 초저공 비행을 C-스키밍이라고 하며, 레이더에 최대한 걸리지 않으려고 대한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종종 시도한다. 해상 초저공 비행이었다. 하입 해상 초저공 약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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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잌